손으로 많이 위로 손으로 많이 위로 손으로 차가운 곳으로 지금의 위로 위로 움직이게 한다면 Somebody say yeah Hey say yeah Hey say yeah Hey 지금의 위로 위로 움직이게 한다면 Somebody say yeah Yeah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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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이 노래 알고 있어요? 예아 오케이 알고싶어 다같이 너한테 뛰쳐나가 잠으로 모실 듯이 나 들려서 나 머리를 쳐받고 한숨 저 핸들 안에서 이런 관객이 너무 익숙해 이제 너만한 싸움에는 상체도 잘 안다 이제 난 품쇼핑할 때처럼 너무 깜깜해 네 이중에 한 번 화면이 있긴 장난 아냐 적어도 이중에 다른 사람 성격이 너무 물러서 넌 한참 말에 남편이 더 뒤로 도물러서 부담되니까 내겐 결혼을 벌지는 것도 넌 다리처럼 대화하진 해 또 많이 늘었어 난 항상 추격하고 나는 도망쳐 솔직히 말하긴 난 아직 준비 안 했어 지쳤어 조금을 향한 사랑은 넌 이렇게 벗겨진 바지처럼 미칠 바래서 오늘 그 미별은 말해야 될 것 같아 지겨 꺼도 너랑 다툴때만 항상 내게 짓어 우장 어두운 날 패면 전부 내 탓일지 뭐 마치 죄인 것처럼 난 하루 가득 문무속 전 아무 말도 안 돼 완벽한 너한테 다 항상 부족한 사람이 이뻐 너와 함께라는 게 난 어른이게 내 자신을 숨기고 널 지웠어 사랑해 지켜 네게 기대고 너랑 터지면 날 억지로 맞춰 끼웠어 하지만 이제 난 지쳐서 네가 왔던 내게 날 숨이 막혀 오는데 널 점점 반대해 말하는 게 빨아졌어 반짝이 찾아졌어 이상한 구두궁처럼 사랑이 달아졌어 내 자녀리는 맥탈처럼 내 몸을 껴줘서 난 얌전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그게 좋아 보였어 그대 내 소문에서 빛들이 놓고 왔어 지금은 널 원하는 척은의 내가 너무너무 봐 내가 미술인 것처럼 기억나 널 놓고 봐 내가 더 잘할게 잘할게 믿게 바랍게 넌 나지만 우리보다 내 기존의 동원 내가 죽여 널 잊지 뭐 우리가 털어날땐 천번에 다시 잊지 뭐 나 주제의 힘이 던져 난 아무도 못 속아서 넌 아무말도 안 해 화면에 널 잊지 밤상 부족한 사람이 내가 잘할게 내가 잘할게 이제 두 번 다시 더 크게 좀 더 크게 너를 사랑해라 이제 내가 잘할게 이제 두 번 다시 이 말 안 하네 이 말 안 하네 이 말 안 하네 내가 죽여 널 잊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분의 탓이지 뭐 마취 죄인인 것처럼 난 한번도 안 해 난 한번도 안 해 난 한번도 안 해 완벽한 너한테 난 항상 부족한 사랑 난 한번도 안 해 난 한번도 안 해 어... 제가 질문하려는 건데요 아까 싸이 형이 물어볼 때는 좀 다른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 다이나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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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다이나믹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에서 아라이오가 넘었나봐 우리 우리 께 느끼고 나오면 안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네요. 잘생겼다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요? 지금 바깥이 정말 너무너무 춥거든요. 지금 영한 14도 까지 내려갔는데 여기 왜 여름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저희가 이런 줄 알았으면 진짜 반팔을 입고 갔어야 되는데 벗으라고요? 벗으면 좀 볼 거 있다? 네 볼 거 없어요. 저희는 로또라고 쓰면 진짜 꽝이에요. 계속 놀까요? 같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목요일인데도 내일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여기 계신 거면 확실히 여러분들 미쳐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죠? 갈까요 계속? 지금 노래 준비 됐죠? 오케이 고백할게요. 렛츠 고! 오늘의 세븐이 태븐이 태븐이 오하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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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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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